멜론 음주와드 사전 녹화를 하러 왔는데 이거 어렵다 생각보다는 머리 어렵다 눈썹이 나와서 완전 만개 사람들의 불빛들 못 소중한 맘 어두운 밤 별처럼 다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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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 더 샷 나한테 아오 의지한 느낌 네 저희는 보컬에서 한번 오우 자평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걸 이 영상은 모르겠지. 이 영상은 모르겠지. 어?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? 그때 비비 찍을 때 생각났는데 상남자 맞는 거 같은데? 이하고 나하고 카메라 가운데 막 섹션쇼하듯이 막 더럽게. 맞아 우리 그런 거 찾다. 이 영상은 모르겠지. 이 영상은 모르겠지. 이 영상은 모르겠지. 모르겠지. 잘해주세요, 얘들아. 나중에 불려. 모르겠지. 오케이. 그러니까 들어가는 단자가 살짝 들어가야지 뭔가 상기 앤 하기스 바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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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이뻐 아 이게 제일 이상 이뻤어 아 진짜... 진짜 많아 되게 빨라 서로 유니버스와 함께 그리고 어이구 무서워 복잡해 eldest 잘 안나? 잘 안나? 아마 연말에 일일하게 하는 무대일거 같으니까 잘해야겠죠? 잘 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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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이게 녹음이 너무 빡세게 나와서 실제로 굴리면서 차에다가 근데 어차피 뒤로 빠지는거잖아 직접 열어놓고 시작할거죠? 네 잘 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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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又 Shift fps 잘 안나? 잘 안나? 네 잘 안나? 이제 이제 강제 안 와. 그냥 아는 대로 하고 설 하는 대로. 강제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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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독님은 편집을 잘 해주실 거라고 보니까 의심치 않거든요. 근데 이게 녹음이 너무 세게 나가지고 실제 하는 것처럼 내수 택을 따서 지금 목이 완전히 완전히 지금 못 가가지고 큰일 났어요. 뭐 어쨌든 의심했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무대의 스케일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. 콘서트 풍고 왔네. 우리가 애초에 좀 이렇게 오른쪽 땡겨서 이렇게 물을 때 너도 그걸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해. 발 위치가 한 이 정도로 봤는데? 매트릭스 같아. 저거 봐봐 저 왼팔 오른팔 직선으로 맞춘 거 보이냐? 와 대박이다 진짜. 저 정도는 돼야지 이제 암군 탄정한다는 거야. 저거 쉽지 않거든. 야 어떻게 저러냐? 너무 예뻐요. 고마워. 저희는 저희가 이 무대를 합니다. 첫 번째 1일. 다음 레어설 준비하겠습니다. 3일. 일단 원음콩 테이블 상태로 다 빼주시고. 댄스 브레이크 케이블로 다 부회해주시고요. 일단 뭐 식물이 너무 멋있게 해줄 거라 저는 내일 열심히 또 본무대 성롱자, 보인, 러브, 디몬 소스가 남아있어서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하게 하러 내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만약 밀면 어 이리, 이리, 이리 그렇지, 어 뭐 그 정도 해서 그렇지, 이렇게 와서 자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센터에서 얼마나 앞으로 하게 하는지 이번에는 뭐 작년까지 해오던 무대들과 다르겠지만 예전 무대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멤버들이 뭔가 자기를 이렇게 뽐내고 표현할 수 있는 무대들이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도 좋은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 Liu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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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가지가 끝나서 이제 저는 집에 가려고 합니다. 수고하십니다. 집에 가려고 합니다. 내일 빠른 출근이라서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 아 개인 무대라니 무섭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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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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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생 첫 개인 무대 떨리네요. 다른 애들 어떻게 이걸 매일매일 했었던 거지. 진짜 대단한 애들이 다 오늘 게임 무대를 했는데 이 무대를 자주 하는 우리 다른 친구들이 되게 존경스러웠고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잘 예쁘게 편집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우리 고생해주는 동생들 파이팅 호비도 이걸 열심히 하고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. 카메라 리허설 하면서 산업 돌릴게요. 카메라 리허설 하면서 산업 돌릴게요. 아 전부 너무 아쉽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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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. 이거 뭔가 왜 이렇게 나딕지 뭔가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번에도 특히 이제 멤버들 각자마다 개인 무대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또 옛날 느낌을 살려 팝핀을 준비했는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.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또 팬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이번 멜론 뮤지커드 무대에 정말 역대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멋진 것 같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사랑해주세요. 용서해줄게. 텐팅 형cemos 지금 이렇게 저녁화 끝났는데 잘 나올 것 같아요. 네 오늘 특히 이제 준비했던 무대들이 예영이에요. 동방에서 이제 배탈 나요. 잘 놀아갑니다. 자, 가서 그냥 얌전하게 살펴볼게. 아, 왜 이리 아쉽지? 앉아서 엉덩이 들고 쭉 들고 이제 돌아서 창 쳐야 되는데 빠르게 돌아서 팍 쳐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천천히 돌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. 너무 춥다. 저까지 해서 이렇게 저희 사전 녹화 잘 마무리 됐고 여기까지 이제 감독님들이 열심히 편집을 해 주실 겁니다. 다른 멤버들 무대도 봤는데 참 잘한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. 이제 걱정인 건 이제 디어니소스 무대인데 그 무대가 할 건 많은데 이제 생방이어서 이제 실수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와가지고 정신 차려서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봐요. 내일로 볼까요? 내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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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요. 맛있겠네. Check it out now, check it out. 레드 카페, 드디어 그 시즌이 왔습니다. 블루 카페에서 왜 안 되지? 블루 카페? 아 네, 먹어주세요. 잠깐만, 시작하네. 믿어줄 수 있는 건 바로 그녀분 아티슈 방탄소년단입니다. 네, 수고하십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일을 위한 이렇게 연예에서 다니고 있습니다. 전과하셨습니다. 네, 전과하셨습니다. 고찌가 아니고, 진짜 들리는데? 옛날에 엄청 추웠었던 것 같은데? 한 번 할 것 같지 않나요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빈티넘은 남편이 지금 제일 준비했습니다. 방탄소년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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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. 저희가 해외에 나가거나 어디 많이 나가면 항상 듣는 말이 너희 암이 왜 이렇게 수준이 높아? 너희 암이 너무 핫해 이런 일은 진짜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원스럽게 행복하고 사랑합니다! 동기동산 축하드립니다. 내 삶은 제이퍼를 내 삶은 제이퍼를 내 삶은 제이퍼를 내 삶은 제이퍼를 올해의 베스트송 방탄소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의 어떤 힘이나 희망이나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미있고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그런 좋은 곡들 앞으로 열심히 만들고 노래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2015 올해 앨범 저 개인적으로 시장할 때 방탄소년단 올해 앨범 노래의 아티스트 박타준 다행이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2013년 데뮤 기억하시죠 예 그 때 신인상 받았는데 몰래카메라 한 줄 알았죠? 갑자기 저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2016년에 저희가 올해 앨범상을 처음 받게 됐는데 그때도 몰래카메라 한 줄 알았죠? 갑자기 민지를 불러주셔서 그리고 지금 2019년이에요 정말 이렇게 3, 6, 9, 벌써 저희가 데뷔한 2010년대 마지막에 와있고 저희 7명 벌써 7년 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의 길던 밤에 등불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도 미약하게나마 저희가 저의 자리에서 저희만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길들로 여러분의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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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. 자 여러분 정말 처음에 참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런 날이 옵니다. 시상식에서 저희가 대상 4개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. 이런 점 처음인데? 처음이지. 처음이야. 처음이고 약간 죄송한가 하고 이게 참.. 상진이 형 무대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해요. 지금 포인트를 해보고 싶은데 일어나서 포인트를 못해가지고 저는 TSO스 찍는데 이제 삐끗했습니다. 근데 Y도 싹 빠지면서 이제 안 나왔어요. 아 다행이네. 너무 다행이죠. 아 근데 잘했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개인 춤추는 이 멤버들 너무 고생했습니다. 야 난 처음으로 춤춰봤다. 형. 우리 아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들 이게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. 오늘 시간 열심히 해서 열심히. 리버스 하나씩 꼭 하시고요. 오케이.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이제 시상식 시즌 시작입니다. 정말 열심히 달려야겠죠 우리. 그쵸? 이제 시작이니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나 혼자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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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